파랑공 원뱅크를 치진 않겠죠? 뭐 그 공도 가능성이 있기는 하죠?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? 그걸로 가는데요? 우와! 저 좁은 틈을 벙커버스터처럼 치고 들어가서 박살내버립니다 이야 이 순간의 짜릿함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아 저 두께가 정말 맞추기 힘든 두께거든요 예 자 당점도 굉장히 좋았고요 마르티네 선수는 이미 자 되돌아오기로 가나요? 이게 각이 나와요? 지금 왼쪽 회전을 준 게 예 예 네 아! 이 선수들 뭔가요? 하하하하하하 이야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자 어떤 공을 보여줄까요? 되돌리기를 치려고 했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네 되돌리기 치기는 키스가 있어요 예 오 투뱅크 자 시간은 약간 없고 야 얇 끓은 거예요 와아아아 이걸 5초만에 준비해서 쳤어요 와아 지금 입사 반사로 들어가기에는 각이 너무 좁았거든요 네 역회전을 살짝 주고 안쪽에서 끌어서 갔어요 공을 하아아 없는 공을 만들었네요 있게끔 네 아 이게 클라스군요 자 짧게 가서 올라오면서 득점 됐고요 3연속 득점 9대5 자 아우 재밌네요 게임 네 자 이 공도 얇은 두께로 키스가 나기 전에 내 공이 먼저 나오게끔 만든거죠 네 자 들어갔고 두 점 남은 상황 네 아 그리고 이게 뱅크샷으로 가는데요 마르티네 선수에게 뱅크샷 길게 네 네 장맞게 들어오면서 또 바로 따라 붙습니다 어우 거의 최대치로 뽑았네요 네 각이 좀 잡혀있었어요 지금 공은 흰공 왼쪽으로 비껴치 길게 세우겠죠 아 아 역시 이번에도 아주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6인인 동안 공타는 딱 한 번 나머진 천도 득점에서 꼭 시키고 있는 마르티네 선수의 응집력 자 주클로 선수에게 다시 기회가 넘어갑니다 자 일단 키스는 확실히 빼놓고 그리고 득점까지 만들어내면서 자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조금 벌리 오! 옆돌리기가 이정도면 거의 끝난거 같은데요 배치가 7곡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때 조심해야되요 예 지금 옆돌려치기 뒤돌려치기 뭐 동서남북으로 다 있거든요 네 아 그 표현 좋은데요 네 그냥 이런거 배치 칠 배치가 많다 이런 말보단 아 동서남북입니다 하하하하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보드랍게 보냈습니다 초클로 선수의 뒤로 돌려치기 아 들어갑니다 야 정말 힘든 경기였어요 아 이것도 칠 수 있고 저것도 칠 수 있는 상황에서 침착하게 뒤로 돌려치기를 잡아낸 무란나스 초클로 어 조금 기를 뻔했어요 그렇죠 퍼지면 안된다 라는 생각에 버드랍게 논개 그렇죠 좀 약간 예민한 코스로 선택을 했는데 아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